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민의 일상에 활력을 주던 번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과 구의원이 그 번나무를 함께 지켜냈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동네 정치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 기자는 도쿄에서 번나무 마을을 취재하셨다고요? 네. 제가 먼저 찾아간 지역은 일본 도쿄도 나카노구이인데요. 그곳에서 나카노구 이외의 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가로수이군요.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 가로수의 관리를 맡고 있는 나카노구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본 철도 JR이 주변 정리를 이유로 예고도 없이 벌채에 나섰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났겠군요. 네. 이를 본 주민의 연락을 받고 라이주 의원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몇 그루는 흉측하게 베어진 뒤였다고 합니다. 곧바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라이주 의원은 한밤에 기습벌채를 중단시켰고 나카노구의 의원들과 주민들은 나카노구의 벌채의 부당성을 항의했다고 합니다. 네. 私も議会で診断もしないで勝手に老木だから切るというのはおかしいとそれは。ということで樹木医の診断を中野区がしました。 危ない池は電車が通りますからやっぱりちゃんと診断してやむを得ないと思ってます。その代わり若い池を植え替えてまた何年かすればされてきますのでね。 결국 나카노군은 전문가의 안전진단 이후 철도 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16그루만을 배기로 했고 모든 벚나무를 차리려고 했던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ライジュウさんはそれをちゃんとやってくれている区議員さんだと。 住民の立場に立っていろいろ意見を言ってくれる方だと思っています。 ライジュウさんが区議だからどうとかっていうこと全然考えてないので。 一住民の仲間です。 とても一住民の仲間です。 あとはヨキ先輩です。 とても何を言いたいかだと思っていくのを教えていただくっていう。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 이슈를 함께 해결한 주민자치의 좋은 사례이군요 네, 일본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자치 역량의 강화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본의 지방의회에서 동네 정치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당이 일본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본 공산당은 역사적으로나 현재 북한과의 관계 등으로 일본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현재 일본 공산당은 전체 광역 의원 중 5.7% 전체 기초 의원 중 8.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당이 유권자의 신뢰를 받는 이유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벌이고 바로 이러한 정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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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생활 밀착형 풀뿌리 정치가 이 당의 새로운 부활에 기반이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일상에 도움을 주는 소수 정당의 동네 정치가 돋보이는군요 한국은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 대부분을 거대 정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 동네 정치의 특징은 소수 정당의 진출이 활발하고 이러한 구조가 일본의 동네 정치를 지역주의 정치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치분권의 나라 독일로 가볼까요 독일의 동네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나마 독일 지방분권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은 16개의 주 란트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요 각 주는 주의회, 주정부, 그리고 주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들은 국가의 주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들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에 따라 독립시, 크라이스, 개마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것은 독일 지방자치의 가장 아래 단위인 개마인대가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에 해당하는 개마인대에서도 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들 가운데서 마을의 행정의 장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우리나라의 개헌에 대한 이슈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데요 독일 취재 기대합니다 독일 통일 후 유럽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른 베를린 취재진이 베를린시 크로이츠베르크 베치르크의 한 지하철역을 나오자 시야에 들어온 첫 모습은 낡은 임대아파트들이었습니다 크로이츠베르크라 불리는 이 지역은 싼 임대료 덕분에 젊은 예술가와 이주민이 모여들어 물티쿨티라는 다문화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7년 전부터 이 지역의 월세가 급격히 올라서 세입자 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원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월세가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아, 2005년에만 해도 베를린시의 평균 월세는 1제곱미터당 5.5유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크로이츠베르크의 임대주택 월세는 11유로로 두 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50제곱미터 크기의 집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550유로 약 72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이 지역 170가구를 조사했는데요 60%가 넘는 주민이 한 달 총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적절한 월세 수준을 가구소득의 30%로 보고 있습니다 총소득의 절반이라 과한 지출이네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2011년 코티온트코라는 세입자 단체를 결성하고 마침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이츠베르크 지하철역 앞 광장에서 작은 오두막 같은 사무실이 보였는데요 이곳은 코티온트코가 만든 대안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코티온트코 대표 활동가이자 주민인 칼텐 보른 씨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공간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공간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공간을 생각했고 이곳에서 공간을 생각했고 원래는 가겠 매일 숙자들에게만 소재가 적용한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리니는 이 좋은 곳이 아주 소지연한 곳입니다. 코티온 투코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서른 번 이상의 집회와 함께 2012년에는 전문가를 초대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정책을 바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 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공동투쟁도 적극 펼쳤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 공동투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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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의 시각은 오늘의 시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를 위해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각으로서는 사라잡을 때까지는 오늘의 시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각을 위해 사회에서 엔살되어 있는 걸 같은 수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주정부의 입법으로까지 연결됐군요. 네, 이 과정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은 바로 지역주민과 한국의 구의회격인 베치르크와의 관계입니다. 베를린에는 모두 12개의 베치르크가 있는데요. 코티온투코가 있는 크로이치베르크 베치르크의 제1당은 20석의 녹색당이었습니다. 그 뒤로 좌파당 12석, 사회민주당 10석, 기독교 민주연합 4석당인데요. 다행히 녹색당과 좌파당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당이었습니다. 연방의회 차원에서는 소수인 두 정당이 이 지역 베치르크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선거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소수의 연구가 규모의 교수는 강의의 공간에 대해 통해 온다면, 이 부분은 매년 풀어서도 andar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스랑 실제 연구가 서비스에 대해 의뢰한 것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교수는 정서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물을 City원으로 가드시키는 의혹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인IT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IT이기 때문에 한국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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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대로, 한국의 인IT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 전 이익을 알려드립니다. 즉, 과정에서 일을 통해, 그런 행동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는, 같이Shit가 있는 거를 찾고, 에게 있는 곳곳에 있는 일을 수정하고, 그런데 이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제에 따라서 늘 이러한 경제는 이곳은 매우 글쎄, 많이 전부 많아요. 이곳은 많은 인재료들을 안정되고 한국과 달리 독일은 가장 작은 풀뿌리 정치단위인 기초지자체까지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죠. 네, 대도시에 있는 베치르크 단위만 아니라 크라이스와 개마인드에서도 다수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이 행정의 수장을 맡고 의원들 중에서 교육이나 건설 등의 분야별 장을 뽑는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동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행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제 문의에 따라서 정보가 있다면, 하지만 기회가 많으니까요. 저희들은 특별한 업계의 존재을 하여서 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문의에 대한 문의 연구원을 지en하면 바로 지역에 대한 문의에 대한 문의에 대한 문의의 주요. 법적장에서 관계의 나무를 인해 전국의 서류들끼리 시장에서는 의회와 행정이 결합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개선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코티훈투코가 지하철역 앞에 불법 건물인 오두막을 지었을 때 프란츠 슈주 배치르크장은 오두막을 철거할지 묻는 경찰에 양해를 구하고 코티훈투코에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2013년 퇴임 후에 그는 현재 코티훈투코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독일 시민사회와 정당이 지방정부와 단단히 한몸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연방의회나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독일의 선거제도 때문이겠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힘입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표 중 한 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데요. 차이점은 의석 배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독일은 두 선거가 연동돼 있어서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당과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40명, 10명이라고 해도 정당 지지율이 A당이 60%, B당이 40%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B당의 할당해서 전체 의원수가 A당 60명, B당 40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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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가지 사이 那지에 대한 한 단지 한 번, 51% 전도를 하고 49% 전도를 하고 49% 전도를 통해서 49% 전도를 통해서 안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조정할 때에 대한 한 번이 대부분이 다가와는 어떻게 되요. 그래서 그것도 더욱더 더욱더iğ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통은 법이 아니라 자막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다양한 육권 의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추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을 통해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은 독일식 연정으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을 통해 보좌이 있습니다. 더 이상이 4%의 자리에 대한 정당을 통해 보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많은 정당이 있는 정당의 정당을 통해 보좌이 있습니다. 즉, 정당들과 연정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각 당마다 중요한 정책들을 테이블에 내놓고 협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3인당과 김민당의 대연정협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사회복지 정책이었거든요. 김민당은 예산의 압박 때문에 요양인력을 여기서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하면 3인당은 복지 쪽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걸 거쳐서 결국 요양 분야의 인력을 8천 명 늘리기로 했다. 이게 연정협상의 결과로 공표가 됩니다. 국민들한테. 무슨 장관짜리를 어느 당에서 몇 개 가져가고 하느냐 이런 논리에만 익숙해 있던 우리한테 독일의 연정협상은 되게 길기도 하고 너무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오래 다루고 얼핏 보면 되게 싱겁고 쨰쨰하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뭐예요? 그 정책을 갖고 각 국민들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건 국민들 안에서 그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걸 정당들이 대리해서 그 차이점을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이런 연정협상을 쭉 지켜보면 타협과 양보와 설득과 이런 독일의 정치문화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각 정당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부럽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개헌 논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확대의 의미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립의 문제인데 취재를 해보셨나요? 네. 독일 연방제도 당연히 지자체 간의 재정 자립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별 다양성은 인정하되 경제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한국의 지방분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제도입니다. 보자, 우리 Shepherd의 성적이니라는· yak county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견이oli하고 자신이 적의 경제적 sticks 있는 사협 정치한 지자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을 입력하고 있는 국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해선 주변에 대해서 문제는... planned, 학생들의 prede절한 것입니다. 꼭 교육뉴을 입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정치에게 아름다운 일을 위한 학생으로reek니다. 어떤 교육뉴을 입력하고 있는지 Arena 우리의 동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위해 한다는 것에 대해, 그의 동일이 있는 것에 대해 잘 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일은 안의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예를 들어 지난 2. 월요일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위한 대응이 되었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을 통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전세계의 계산된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대응을 통해서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계의 대응이 되었고, 독일 헌법은 어느 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른 주의 예산을 나누어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평등한 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죠. 독일에서 동네 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양한 장치들이 결합돼 있더군요. 시민사회와 지방의회의 밀착, 연동형 비례대표제,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등이 독일식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독일식 지방자치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 어떤 지방분권이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히 소개할 일본 취재 내용은 바로 도쿄생활자 네트워크입니다. 도쿄생활자 네트워크요? 당명인가요?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시민의 정체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정당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당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도쿄생활자 네트워크를 비롯해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 네트워크, 지바현의 시민 네트워크 지바,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 네트워크 등이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정당입니다. 도쿄생활자 네트워크 지역정당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건 도쿄생활자 네트워크인데요.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활동도 왕성합니다. 1977년 삶의 방식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탄생해 이듬해 도쿄도 내리마 구의회 선거에서 첫 지방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도쿄생활자 네트워크 저는 3代目입니다. 도쿄생활자 네트워크가 가장 처음에 출연했고 3代目입니다. 그 때에는 식사의安全의 사항이나 아이를 보관하는 사항이나 아이를 보관하는 사항이나 도쿄생활자 네트워크가 도쿄생활자 네트워크가 도쿄생활자 네트워크가 도쿄생활자 네트워크가 도쿄생활자 네트워크가 도쿄생활자 네트워크 政策とズレが生じてくるんですね。 よかると思ったとしても現場の声とは違っている。 障がい者権利条約のときにも Nothing about us without usっていう 私たちのことを私たち抜けて決めないでっていう言葉があったかと思うんですが 生活の当事者である人たちの生活者の視点が政治に生かされていかないと いくら色んな制度を作ったとしても 実際には使い勝手が悪かったりするかと思うんです。 先ほどの介護保険に… 現在のドキュー生活者ネットワークへの影響力はどうですか? 現在のドキューへ分裂32개が 있고 会員7万여名の中で55名が 自分の委員会を選振って活動しています。 ドキューの自分の委員会を5%が違ってしまうと 7万여名の委員会と 委員会の委員会としては 自分の委員会によって多様な社会における多様な課題を解決し ますます成長している市民の政治意識を受け入れられる 地域政党の役割が大きくなっている 地域政党の委員会によって 地域政党の委員会を 地域政党の委員会によって ドキュー生活者ネットワークへの 独特な組織構範図となっている ドキュー生活者ネットワークは 地域政党の委員会を 生徒生活者ネットワークを 실현됐느냐보다 주민들이 일상적인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고 심입니다. 여전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여의도 중앙정치에 좌우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의 지역정당은 의미가 크네요. 흔히 정당을,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결합한 정치결사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최근 지역주민의 생활 문제를 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 속에 지역정당이 대한정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역정당의 시도가 있었으면 하네요. 사람들은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동네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또 민주주의 발전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스스로도 내가 우리 동네 의원을 뽑고 그 의원을 통해서 정말 뭔가를 우리 동네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또 이제 지방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또 이제 아 그러면은 여기 우리 지방에 있는 도당이나 좀 더 도당원 돼가지고 또 활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 표, 내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적극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활성화 도움이 되고 민주주의의 발전화, 진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독일과 일본의 지방분권 시스템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지방분권의 논의가 한창인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취재가 됐습니다. 끝으로 독일에서 만난 한 정치인의 말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몽테스키 외의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연방, 주, 기초, 지자체 단계까지 확장됨으로써 권력의 분할이 되어야 한다. 권력의 분산은 자기를 위해 타인을 쉽게 배제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분산은 자기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세계적으로 가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리보가가 요구를 좋아해서. 또다듬다 역할을 하는 경우, 국회의원은 또 os롱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과거를 똑바로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개헌에도 아무 두려움을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한꺼번에 이런 의원내각질이라는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문제되는 부분을 고쳐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